만들라거라 비솔로 도도는 어디냐? 아 나 지도보는게 진짜 개떡같네 이게 마포니 어서오세요 비솔로 도도 돌아다니다보면 있지 않을까? 비솔로 도도 별몰이 직업이 소환술사이긴 한데 자 그럼 나 잠깐만 7레벨 됐으면 스킬 생명력 흡수 별로잖아 이리로 가는게 맞나? 일로 가는게 맞나? 우리 애님 와서오세요 돌정령 칸 달리 막았습니다 칸 달리 막았습니다 비오고 난리야 왜 맞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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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만 높아지고 똑같은 애들이 그대로 있네 몬스터도 다 완성이 아직 안된건가 삼검색은 나만 높아지고 abunda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닌데? 내가 직접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? 서부... 일단 완료한 것만 가서 해놓자. 완료 한 방 때리고. 근데 이게 퀘스트... 그... 레벨링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좀... 중부 난방인 것 같은데? 뭐지? 뭐야?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아니 야... 이게 뭐야? 야... 야... 내가 그냥 그냥... 내가 내가 겠는가? 그래... 예! 이렇게... 야아 이것디 선택보상 장갑 아하 나 뭔가 이상하게 변하고있어 뭔가 멋있었던 모습에서 뭔가 흫 안경보화인가 어디지 나 점점 이상해지는데 아이 다 벗벗벗벗고 다니고싶은데 여행때 왜 공중부양하고있나 했네 아 무슨 초록색 뭐 이상한데 장갑에 그 모자 따위 여기 이쪽으로 가면 되나 여기에 도두 도두는 없을거 같고 와 근데 저 버프 정말 오래간다 저 방어버프 저거 비슷한거 저거 도두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